지금부터 스텝분들 아이스크림빵 베스킨라이빙스 싱글킹 36개 39개 갑니다 39개야? 그렇대 가위바위보 괜찮아 그냥 줘 이길 수 있어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볼게 좀 더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? 화이팅 내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미스만 하지 말자 그래 흥분하지마 할게 들어와 오케이 인형이 오케이 잘 갔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침착하게 후려 톡 줘봐 내가 할게 나이스 후려 오케이 나이스 미안하다 야 근데 은혜 왜 이렇게 잘해? 야 돈 걸리니까 잘하는데? 1대0 야 사실은 되게 로우키로 아까 거보다 더 긴장된다 아까 거보다 긴장이 돼 오 이긴다 얻어야 된다 우리 쟤야 웃음이 없어졌어 돈 굳히자 진지해요 지글 때 야 지글 때 0 그래 박사 오케이 파이팅 내가 할게 너가 나이스 마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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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쩔어 어쩔다 너무 날카롭게 보냈어 2대0이네 멋있게 아이고 나이스 4포가 안 되네 오 가자 파이팅 파이팅 화려해 멋있어 멋있어 나이스 괜찮아 아우 아깝다 넘어간 거 아니야? 괜찮아 아 이렇게 허무하게 지면 안 되는데 가자 야 우리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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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올릴게 오이 아 미안하다 오버헤스 크리 야 멋있었다 야 진짜 진짜 멋있다 야 김진아 진짜 멋있다 아저씨 뭐하냐 야 진짜 와 잘한다 와 진짜 멋있다 들어갔어 근데? 아저씨 뭐하냐 와 진짜 멋있다 아저씨 아저씨 침 나와 어 봤지 멋있어 턱 주면 되면 바로 턱찾기 아깝다 야 근데 좀 내려갔어 이게 나 안 보고 샀는데 그니까 와 너무 멋있어 버려 안 올라가는데? 이게 아까 경기 나왔어야 되는데 됐죠 아아 아아 멋있어 뭔가 낮아진 거 같아 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보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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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아웃이었어 오케이 좋았어 아 힘들었다 잘했어 잘했어 똑같이 가자 똑같이 예 서민 갈게요 좋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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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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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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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 저기에 있어 송흥민이 있네 삼삼이야? 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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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한다 너네 그럼요 아 힘들어 오 어 안 되겠다 으사 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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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 아 아 아 침착해 아주 좋아 잘해 잘해 또 마취형이 아이스크림도 잘라 하고 또 잘해 잘해 와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마이 파비야 아 미안하다 어 괜찮아 괜찮아 뭐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발리슛 발리슛 멋있었어 꼬지겠어 꼬지겠어 다 먹어 다 먹어 아니야 아직 얼마 차이 안 나 자 파이팅 응 마이 앞으로 파비야 그렇지 살살 오케이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살짝 살짝 내가 넘겨 내가 넘겨 아 아 미안하다 여기 톡 주라고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자 넘기자 가까이 있으면 넘기자 우리 넘기기만 하면 돼 오케이 톡 굿 오케이 오케이 재밌자고 준 거야 이정 그래 오케이 우리 너무 재밌어 고마워 5대5네 우리가 왼발을 못쓰니까 그러니까 왼발을 못하겠어 어 간다 오케이 그렇지 아니야 침착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내가 말했잖아 이정은 그냥 준 거라고 아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돼 갈게요 동영이가 미스가 없네 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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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아 아깝다 아 잘한다 아 잘했는데 아 실수 안 할게 아 공이 스피드 원해 어 나이스 그렇지 과감하게 넘겨 오케이 미안하다 아 여기가 근데 힘들어 오른발이 아 근데 야 왜 박빙이냐 그러게 박빙이네 76 76 여기다 톡 주면 톡 넘겨 어 넘겨 넘겨 오케이 오케이 발바닥으로 해도 돼 준혜야 자 자 톡 줘봐 이번엔 이겨보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그냥 무조건 넘기기만 해 찍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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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너무 왔잖아 왜 줄타기 줄타기 야 또 내려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 아 어 이거 땡겨봐 잠깐만 거기를 땡겨 형 아니야 저기도 땡겨야 돼 안 올라가 이게 야 이거 박빙인데 안 올라가 됐어 나 봐 됐어? 응 저기를 땡겨야 되겠구나 나 갈게 나 어? 뭐야 둘 둘 어? 야 줘봐 줘봐 아 요것만 이렇게 묶어야지 한번 형 안 돼요 다시 풀려 그러면 짠 그래서 예 야 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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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습 갈게요 네 와 좋았다 좋았다 살려줘 침착하게 오케이 그렇지 왜 여기 맞지? 여기 맞춰야 되는데 너무 세게 차려고 하지 말자 응 알았어 미안해 15점이야 거의 다 왔어 아 좋아 아 진짜 서브 잘하네 갈게요 형이 서브 잘해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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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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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윈 오케이 윈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저쪽 아 저쪽 넘기기만 하자 와 진짜 벽빙이다 아 벽빙이야 야 수준 봐라 진짜 아이스크림 사기 싫구나 가자 됐다 어 넘어갔는데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왜 그래 아 샤누야 카메라 할래? 카메라 판독 할래? 안 넘었어 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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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서브 한 번 할까? 네 됐다 할게 여기 시찰이야 부담스러운데?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받아야 돼 오 오 오 봤어 봤어? 봤어? 멋있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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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너가 해라 네 나 머리를 못 봐가지고 야 오 오 멋있었어 아 웃기잖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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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차분하게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1점 차분하게 하라니까 더 벌려야 돼 15점 내기구나 아직 괜찮아 아직 남았어 응 집중 할 수 있어 예 가자 예 와 잘해 가 가 가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올려줄게 찍어 위원회 아 야 답이야 와 좋았다 멋있잖아 난 좋았다 어휴 순간 대처 좋았지 순간 대처 좋았습니다 넘기기만 하자 넘기기만 하자 미안하다 욕심 안 질게 욕심 안 부릴게 서로 나올게 고 욕심 안 부릴게 미안하다 가 가 가 오케이 나 또 왜 이러지 나 진짜 저 형 분명 우리 팀이야 진짜 욕심하고 있다 미안하다 진짜 아이스크림 사고 싶었어 잘 생각하고 해 그냥 아 야 하자 그렇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택이고 택이고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 오케이 택이고 살짝 톡톡톡톡 와 왜 이렇게 잘해 끝났어 끝났어 여기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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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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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 건드리기라도 건드리기라도 우리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아 이기고 싶다 진짜 제발 너무 이기고 싶다 요지 오 어렵다 이거 네 이렇게 그렇지 아웃 요지 물 한 번만 마시면 안 돼 미안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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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하게 하면 돼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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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나이스 우리께 차분하게 천천히 괜찮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시비 대 시비야 시비 정신 똑바로 참여 기세 우리 엔테로 왔다 그래 우리도 화이팅 한번 안 돼 화이팅 아 굿샷 아주 좋아 좋았어 차분히 차분히 오케이 오케이 넘겨 못 넘길 것 같은데 살짝 톡 줘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튀기고 오케이 오 오 오 멋있는데 뭐야 뭐 멋있는데 애매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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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자 좋아 막상막하야 이제 실수 안 하면 돼 실수만 하면 돼 넘겨 그냥 넘기기만 해 집중 잘했다 잘했다 오 찍어 아웃 안 넘겼어? 못 넘겼어 괜찮아 1점 1점 마지막 마지막 아직 가능성 있다 없어 두수 있잖아 두수 잘 먹겠습니다 왜 떨리지 아 떨지마 떨지마 할게 해보자 아 힘들어 아이 잘 줬다 그냥 넘길게 다시 넘겨 그렇지 이제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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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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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래도 이기고 있어 아직 1절만 내면 돼 우리 아 진짜 긴장된다 오 가자 왜 이렇게 접전이냐 그러니까 미스 내가 할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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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케이 안 들었어 좋았어요 아 안 돼 와 이거 두수야 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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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2점 내면 돼 여기서 형 이런 거 힘 빼지마 얘는 거 아니야 듀스면 뭐야 우리 줘 우리 줘 우리 줘 우리 줘 2점 먼저 해 갑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오오오 집중 집중 아 이렇게 치열하라고? 이거 때문에 낙이 잘 안 돼 뭐가 안 돼? 이게 배트에 걸려야 재밌는데 이렇게 당기려고? 이걸 누순하게 해야지 형이 살지 된 거 같은데? 아니야 동영이가 계속 낮게 보내더라고 야 이거 힘들다 됐어요 웨이크보즈 어떻게 타냐? 그러니까 힘 다 뺐다 갑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냐? 야 이 점만 가자 이 점만 안 한가? 오케이 넘어갔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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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넘겨 넘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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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분위기 넘어왔어 줘 저기 줘 저기 줘 아 이거 썸이 쌈 안 되는데 또 2점 내기야? 어 야 박빙이네 끝내자 그럼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선 밖으로 보내버려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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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다리 기네 잘한다 끝내자 끝내자 끝났어 힘들다 우리도 하자 하지마 형님 형님 알았어 우리 측대로 가자 알았어 와 나이스 와 와 와 와 안 됐다 안 됐다 아 여기 못하네 야 악수 한번 할까요? 내가 지갑을 서울에 두고 왔어 아 그래요? 에이 아잇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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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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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네요